아, 별루야. 아니야, 배고파서 그래. 작곡은 밥심이지. 야, 너. 후지도 않은 게 어디서 울 오빠한테 꼬리를 쳐. 나 걔한테 꼬리 친 적 없거든. 오빠 눈에 띄려고 일부러 따기 날리고 생쩨했잖아, 너. 나 진짜 열받아서 때린 거야. 어떡할 거야. 너 때문에 팬클럽 100명이나 탈퇴했어. 우리 오빠 이미지 네가 헛 깎아먹었다고 이 녀아. 이쁜 말 좀 쓰자. 나이도 어린 게. 깔아, 이게 뭘 잘했다고. 눈 까세요라고 말을 해야지. 이 중딩 아기야. 이게 진짜. 야, 경고하는데 다시는 시우 오빠 앞에서 얼쩡대지 마. 알았어? 야, 가자. 야, 어디. 그만해. 너 지금 내 팬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? 네, 괜찮아? 다친 데 없고? 네, 오빠. 전화해요. 전화해요. 부모님 걱정하시겠다. 버스 안 끊겼어? 아니다. 오빠가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들어가. 오빠. 넌. 아니다. 나. 아니다. 나. 아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